콘덴서 합성 용량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정전 용량 그리고 저항에서 서로 합성 용량 계산하는 방식이 반대였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정전 용량에서는 직렬 연결일 때 직렬 연결일 때 역수치에서 더해주니까 n분의 c가 되는 반면에 저항은 직렬일 때 그냥 더해주니까 n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병렬일 때 정전 용량은 그대로 더해줘서 nc가 되고 저항은 n분의 r이 됩니다. 서로 반대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해주시고 이번 문제는 콘덴서의 합성 용량 병렬일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nc 2번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벡터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말은 바로 두 벡터 사이의 각도 세타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각도를 계산할 때는 바로 내적해주시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내적해줍시다. 자, a벡터와 b벡터를 내적하면 a의 크기 그리고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나옵니다. 그럼 해봅시다. i끼리 곱하면 1 곱하기 4 다음 j끼리 곱하면 4 곱하기 2 마지막으로 k끼리 곱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계산해주시면 0이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이다라는 말이니까 세타는 90도구나. 90도면 서로 관계는 수직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 도체구의 표면 전화 밀도가 분포되어 있다. 도체구 내부의 전속 밀도, 내부의 전속 밀도 물어봤습니다. 자, 도체구의 표면에 막 이렇게 전화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속 밀도는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전화량과 같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표면에 있으면 내부에는,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내부의 전화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속 밀도도 0이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형 상태인 도체의 전화 분포와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대전된 도체의 표면은 동일 전이에 있다. 문제에서 평형 상태라고 했으니까 동일 전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대전된 도체의 전화는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이거 틀린 보기죠? 자, 평형 상태인 도체에서는 항상 도체의 표면에 전화가 분포하게 됩니다. 만약에 도체 가운데 전화가 분포하게 되면은 서로의 반발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도체 표면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체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도체 내부의 전개는 0이다. 도체 내부의 전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대전된 도체 표면상 각 점의 전기력선은 표명과 수직이다. 자, 도체 표명과 수직인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A, B 사이 합성 정전 용량이 나와있을 때 C, X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 보면은 C1과 C2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은 정전 용량은 더한 거분에 곱한 걸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C, X, 그리고 C1, C2 합성한 것 C3는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은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주기만 하면은 전체 합성 정전 용량 C0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C, X니까 C, X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에서 빼기 C3 해주고 빼기 C1, C2 합성해준 것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각각의 값만 대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빼기 3 빼기 3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3 해주시면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0.5가 되겠네요. 수차발전기가 난조를 일으키는 원인 물어보고 있네요. 바로 안기법 나가겠습니다. 조의 난제, 조의 난제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속기가 예민하다. 어떡하지?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난제다 해서 조의 난제로 기억해주시면 되고 자, 조속기가 예민하면은 난조가 발생합니다. 난조가 발생하면은 이때 해결법으로는 제동권선이 있겠습니다. 자, 조의 난제 기억해주시고 난조 일으키는 원인 물어봤으니까 조속기가 예민하다.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단락전률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거 한류 리액터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암기법 알려드렸죠? 자, 파 셀 때 한 단, 두 단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파 한 단에서 한류 리액터 단락전률, 한류 리액터 단락전률 꼭 암기해주도록 합시다. 그 값이 1 이상인 것 물어봤습니다. 1 이상인가 물어보면 바로 부득률 2번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득률이 뭐였죠? 부득률이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각 수용 다 최대 전력의 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한 것뿐의 합은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겠죠? 다음 중 VCB의 소원리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뒤에 C란 B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를 의미하고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이 바로 소호 매질을 의미해요. VCB에서는 V가 백퓸, 그러니까 진공을 의미합니다. 자, 1번 보자마자 고 진공에서 나오네요. 1번이 바로 VCB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압축된 공기. 압축된 공기를 이용하는 것은 ABB가 되겠습니다. 공기 차단기가 되겠고, 다음 그냥 일반 공기, 자연 공기 사용하는 것은 ACB, 기중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절연 U, 절연 U, 기름이죠. 기름 오일, 오일 서킷 브레이커, OCB가 되겠습니다. 4번, 가스, 가스 SF6, 6불화, 강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 차단기, GCB가 되겠네요.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 회차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바로 정답 3번, 1초 만에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연가라는 것은 왜 하더라? 선로가 이렇게 있을 때 높이 차이에 의해서 선로 정수의 불평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높이 차이를 해결해주면은 전선 사이의 위치를 바꾸어주면은 선로 정수의 평형이 맞추어지겠죠. 목적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